자 아들하고 지금 가지를 따는데 가지가 그렇지 이게 지금 가지를 따고 있습니다 저기도 다 보세요 상추 안 밟도록 조심하고 자 누나 가지 자 3개 상추 밟지 않게 조심하면서 아빠 줘 따고 한쪽 잡아 잡고 따야지 자 아주 그냥 농민 후계자 입니다 아주 그 다음에 또 잡고 그렇지 자 밑에도 있어요 어우 많습니다 밑에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손 조심해 그렇지 하나 가지가 또 저기도 있다 저기도 하나 그렇지 손 조심하고 저기도 있고 저쪽으로 가볼까 응 자 가지가 좀 많습니다 가지가 좀 많아 에이 왜 날 따라와 아이고 우리 아들 조심해 여기도 따세요 여기를 잡고 이제 아들하고 엉덩이 탐정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보러 가야 되는데 이런 건 아빠 따께 자 이제 가지가 조금 시간이 되니까 오 크다 오 좋아 자 또 요건 아빠 따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건 자 이만큼 땄습니다 자 이만큼 땄습니다 자 이만큼 땄어 가지고 지금 오우 지금 몇 개 땄는지 한번 세 보세요 네 자 아들이 한번 세 보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곱 아홉 열 열 열하나 하나 둘 열 셋 열 넷 열 열 열 다섯 네 됐습니다 다시 오다 두세요 열다섯 개 땄습니다 자 이제 가지를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또 말릴 예정입니다 말려서 저장을 해 놓고 여덟 여덟 이렇게 해야지 또 나중에 열 열 오래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열 둘 열 셋 넷 넷 넷 넷 넷 네 자 우리 아들 잘했습니다 이론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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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이걸 쪼개가지고 한번 이걸 쪼개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만들어야죠 자 2차로 작업을 또 해 보겠습니다 누나 잠깐만 아빠 지나갈게요 어 어떻게 가냐 자 일단은 깨끗하게 씻어요 한번 씻고 네 가지를 잘 손질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빨랫줄에 또 널어야죠 자 아들이 다 딴 열다섯 열 몇 개였지 아까 열다섯 개의 가지입니다 음 자 이제 하나씩 닦아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이렇게 세척을 했고 이제 요거를 이거 먼저 잘라봐 잘라 보겠습니다 엥 이거 아주 어려운 건데 이거 자 어려운 거 먼저 잘라야지 좋은 거지 그럼 빨리 엉덩이 닫는거 할 수 있자 엉덩이 닫는거 할 수 있자 네 하나 어 아빠 그렇게 자를거야 응 어 아네는 어 좋은 스타일이야 아네는 어 이거 색깔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 이게 어 아 이건 색깔이 예쁘지 응 아빠 이거 집에 가져갈 거잖아 아니야 어 먹을거야 저기다 말려있대 빨랫줄에다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슉 그럼 운이가 하면 안 돼 울림에서 작은 칼만 사용해야 돼? 아니 울림은 하면 안 돼 칼은 아직은 안 돼 넌 그럼 가위는? 가위로 할 수 없지 아니 오잉용 가위를 종이 자르는거지 그거는 이걸로 못한대 아니 그걸로 놓는건데 놓는건 괜찮지 자 아빠 엉덩이 탐자 웃길거 같아 응 완전 웃길거 같은데 엉덩이 얼고있다 응 엉덩이 얼고있다 응 말려줄에다가 걸러갈거야 응 응 근데 이거 언제 먹으냐 나중에 응 다 말리고 나서 엄마한테 참기름에다가 딱 해서 해달라고 되게 맛있어 자 지금 이렇게 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똑바로 한거는 자 어 딸려 어 어른이라도 조심해야지 항상 손조심 팔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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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조심해야 되구나 진짜 맞아 나 원래 근데 한준도 안해줬잖아 응 한주? 응 한주는 우리 아들친구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가끔가다가 자 이렇게 딱 잘랐습니다 아빠 오이 냄새가 나 응? 오이 냄새가 나? 응 흠흠흠 흠흠 흠흠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수분이 빠지고 마르면 완전히 이제 쪼그라져요 부피가 완전히 엄청 작아집니다 이렇게 그냥 잡고 자르니까 잘 잘리네요 결대로 오히려 도마에 대놓고 치니깐 더 자르기 어려운데 이렇게 하니까 더 쉽네요 칼조심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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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아빠가 정말 아빠가 가져 응 잠깐만 옛날 어르신들은 다 이거를 다 일일이 손질하고 또 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는 먹을게 참 없어서 이게 진짜 그냥 별식이 아니라 지금은 별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가지나 여기 여기 진짜 손 많이 가고 먹기 쉽지 않은 토소 음식들이 다 이제는 막 맛집 요리가 됐잖아요 요즘에는 응 자 힘 조절을 잘 해냅니다 이거 힘 조절을 잘못하면은 이 칼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쓱 하고 벨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완전히 칠자로 된거는 어 짤짤짤이 완전 칠이야 로나 흠흠흠흠흠 흠흠흠 흠흠 자 이렇게 딱 그래도 쪼갰습니다 흠흠흠 아 그래도 아들이 와가지고 지금 제 아내는 지금 먼저 영화를 보러갔어요 보스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러갔고 저하고 아들은 예매 시간이 10시 40분 정도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오전에 텃밭에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아직도 많이 아유아유아유 떨어졌다 자 이렇게 가지가 지금 15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간단 간단하게 해서 하니까 먹고 손질하는거지 너무 많으면 엄두가 안나요 진짜 이거 진짜 많아도 이게 일거리가 되면은 사람이 푸념이 생기잖아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심어가지고 저는 그게 없습니다 양이 적어서 귀에요 귀 귀 희소성이 있어요 가지가 진짜 많이 달려가지고 벌써 몇번째 먹는지 모르겠어요 가지는 꼭 심으세요 걸음만 한번 잘하면은 계속 잘잘합니다 자 지금 가지 쪼개는 영상 빨랫줄에 널려고 계속 이렇게 쪼개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야? 마지막으로 4등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 마지막은 여기 색깔이 이상하네 색깔이 왜 이렇게 완전 무슨 물감으로 칠리는 것 같네 색깔이 예쁘다 로나 이런거 좀 보는데 아낌없이 다 먹어야죠 그래도 먹어야지 아빠가 힘들게 싫어 나는 그래도 쪼개고 자 다 쪼개습니다 이제 오우 로나 네가 데려가려고 조심조심 자 아빠가 도와줄게 여기서는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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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자 근데 나도 걸어볼래 네가 걸어볼래? 응 근데 너 잠깐만 이렇게 걸어? 응 이렇게 걸어 굳이 안해도 되는데 해보겠다고 아들이 와서 아들이 지금 가지를 널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해보세요 아빠도 해볼게 응 자 아들과 아빠가 같이 함께하는 가지 널기 자 가지를 이렇게 널어 주세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봐봐 벌려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콕 그냥 이렇게 걸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걸어 그렇지 잘했어 크리스마스 장식하는거 같지 은아 트리 응 나무 트리에다 장식한 가지 트리 가지 트리 가지 장식 가지 장식입니다 어렸을 때는 가지 날고르도 많이 먹었는데 이게 참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래도 저는 중간 세대에요 중간 세대 완전히 70년대 말 후반 생일에서 네 다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다섯 개의 가지 한번 세볼까 하나 둘 영어로 세워보자 시작 원 투 쓰리 포 칙 칙 칙 칙 칙 칙 15 오우 15 자 오늘 이렇게 아들과 함께하는 가지 따기 체험과 가지 씻어서 빨랫줄에 넣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런 미션 완료 어린이 화이팅 해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